시청자 여러분! 안녕하십니까! 아침 일찍 모였기 때문에 오늘도 변함없이 저들 6명의 눈 모두 부었습니다 이런 다른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사실 매주 특집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지금 언제부터입니까? 특집이 언제부터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저희는 이제는 그냥 벼만 녹화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게 특집이죠 그게 평범 특집이죠 어떻게 보면 저희들에게는 그게 특집일 수 있어요 이것도 말이죠 자 일단은 말이죠 저희들과 함께 특집으로 계속 모든 녹화가 출장 했지 출장 했지 2인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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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칭 2인자 2인자가 한번 2인자 지내면 해주세요 자 일단 되돌아 일단 되돌아 1인자 3단을 차 야 1인자를 안 달았어 너무 있던 건 아니잖아 와 또 저 착한 짓 하는 거 봐 손녀떼들한테 자 일단 저희들이 오늘도 변함없이 무한도전 저희 특집으로 오늘 마련을 해봤습니다 바로 김수로씨 특집 연예인 연예인 바로 이 김수로씨가 깜짝 놀랄 시간을 좀 마련을 해봤습니다 바로 김수로씨의 잔혹한 촬영 저희들이 그동안 감독님이 말이죠 저희들을 하나하나 정말 깜짝깜짝 놀라게 했던 여러가지 상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? 그 상황들을 한데 묶어서 과연 김수로씨가 저희들이 마련한 여러가지 장치에 깜짝 놀랄 것인가 부재로 김수로씨 깜짝 놀래주길 바래!